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그래픽 기법인데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가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렌더가 무슨 뜻이냐면 R-E-N-D-E-R, 렌더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Make, M-A-K, 만들다, 렌더 그런 뜻이 있어요. 렌더링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3차원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렌더링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의 일부이다, 렌더링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렌더링은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의 모형의 명암, 명암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밝고 어두운 명암과 색상을 입혀요. 농도 이런 것들. 사실감, 입체감, 사실감을 더해주는 그래픽 기법.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픽 기법. 렌더. 방금 전에 제가 렌더,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암과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픽 기법. 렌더링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모핑 가겠습니다. 모핑. 이 M-O-R-P-H, 모프가요. 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화, 변화, 모프, 모핑. 그래서 변화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이다. 영화 같은 데서 특수 기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변하다, 모프, 모핑. 됐네요. 모핑, 렌더링, 다 중요해요. 됐네요. 이번에는 디더링인데, D-I-T-H-E-R, 디더가 무슨 뜻이냐면, 결정을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이 디더링은 뭐냐면, 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색깔을 표현해야 될지 망설이고 못해요. 그랬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라. 그래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라. 그게 디더링 기법이에요. 별거 없네요. 뜻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네요. 디더링. 그런데 얘가 뜻을 모르고 그냥 애우려고 그러면 정말 헷갈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렌더, 만들다, 사실감, 입체감, 3차원 애니메이션. 그렇게 만들다, 렌더, 모프, 변하다. 됐죠? 어떤 이미지가 딴 걸로 변화, 바뀌면 무조건 모핑이에요. 디더, 색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디더링,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어싱. 그런데 엘리어싱이 무슨 뜻이냐면, 비트맵 방식,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화면을 갖다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찌그러져요. 그리고 우리가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깨진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게 안티예요. 우리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어싱을 안티 없애주는 거.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불러요.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안티라는 뜻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 등을 혼합해서 바로 이 부분,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그게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에요. 경계면을 부드럽게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작업. 안티 엘리어싱 됐네요. 요번에는 이제 비트맵 방식인데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요, 그냥 암기해두세요. 비트맵 방식, 레스터 방식 같은 뜻이에요. 비례비례비례비례비트맵 비, 레스터의 레, 비례비례비례비례비트맵 레스터 암기하셨죠? 비례비례비례비례비 가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어져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 아까 했잖아요. 엘리어싱. 그걸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됐네요. 그리고 비트맵 파일 형식은 BMP, GIF, JPEG, JPEG 등이 바로 얘네들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에 계단 현상과 같은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걔를 없애주는 게 뭐라고요? 안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현상, 엘리어싱 이렇게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어디서 생긴다고요? 비트맵 방식. 그래서 비트맵에서 계단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개비개비개, 암기 쏙쏙. 비트맵에서 계단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개비개비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비개, 비개비개비개, 비트맵에서 계단 현상. 계단 현상은 엘리어싱 없애주는 건 안티 됐네요.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비트맵 방식에 대한 맞는 얘기예요. 엠펙21, 엠펙21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요. 만들고 만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팔아야 되잖아요. 팔았어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해야 되죠. 이런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엠펙21이에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디지털 컨텐츠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성, 거래, 전달, 관리. 이런 전체 과정 관리. 엠펙21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비트방식, 레스터 방식 배웠잖아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벡터방식이에요. 벡터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하는 이미지 표현 방법이에요. 벡터, 직선 또는 곡선. 선에요. 선. 벡터는 선. 됐네요. 오답 지문 가겠습니다. 보세요. 엘리어싱은 이미지 표현의 계단현상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계단현상이 엘리어싱이고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은 안티 엘리어싱.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 정답이죠. 그냥 엘리어싱은 계단현상일 뿐이고 제거한다.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직선이나 곡선은 아까 뭐라고요? 벡터. 벡터. 이거 비트맵 방식이 아니죠.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직선이나 곡선. 네. 멀티미디어 운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